병 끊어다가 사람들이 많이 엎어버린다고 아 얘 배수도 몰랐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노인보다 하다 훅 하면은 일단 저 도구로 맞고 마시면 자기가 우유 샷을 잡수시고 병에다 담으면 돼요 희석을 시켜서 먹는 거 아닙니까? 그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? 일단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게 150가지로 153가지 이게 풀... 약초로 대박 이거 먹으면 돼요? 응 나 그릇에 먹어봤다니까 그럼 100가지가 백초약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아 그럽니까 그렇지 우선 김선우씨가 강진사장이구나 김선우? 여기 경진경찰서장으로 오시면 일본으로 여기 와요 오케이 그러시구나 인나경씨도 여기 왔었고 네 수장님 네 아직 좀 다 내려가려고 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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